shines 아구 장난치고 싶어 어떡해 니코나랑 딸로서 아빠랑 이름을 사람이름처럼 지어줄까? 아빠 생겨서 김씨대 학생들은 다짜돌림이자 어디 다짜돌림이야? 솔짜돌림이자 형이도 솔짜돌림을 넣었어 꼬니돌림이자 우리가 처음에 꼬니 데리고 왔을 때 이 이름 짓기 전에 솔짜돌림을 엄청 많이 생각해 봤잖아 결국은 답이 안 나왔어 꼬니돌림이자 꼬솔 꼬니돌림을 넘어 갔다 꼬니돌림이 하니 꼬니돌림옹 꼬니돌림이자 20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숫자 돌림으로? 이거를 우리 랜선 가족님들한테 공부를 좀 해야해요 우리의 혜택을 하나 더 지어주세요 자 보나 일로 우리의 혜택을 넣어서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되고 김 솔 땡 김 땡 솔 그래서 최대한 사람 이름이 비슷하게 있어요 이름.. 네 솔자만 들어가면 되네 우리의 혜택과 우리의 혜택과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세요 우리의 혜택으로 우리 가족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 이름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알겠어요? 네 꼬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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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이디어로 꼬니 손자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과 아빠의 별칭 한번 제안해 줄래요 아버지 곰돌이 곰돌이 아버지